안녕하세요. 통일지킴이 환경식 장례입니다. 이번 통일비전 세미나로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이번 통일비전 세미나는 서로 이렇게 얼굴을 마주하기가 어려운 시대에 유튜브로 만날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유익하고 공감되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희 통일성교회는 미래 통일세대의 주역인 우리 청소년을 위해서 이번 세미나를 마련했는데요. 함께 해주실 우리 두 분의 목회자분을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들로 이어갈 텐데 먼저 우리 통일성교회 회장이신 우리 임명락 권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해 주시고 오늘 모든 순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고사님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통일성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에베네셀 하나님 모든 것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 교육훈련을 잘 받은 학생과 청년들이 세상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통일시대의 주인공인 학생들과 청년들을 위한 사역은 끝이 보이지 않는 사역입니다. 그러나 선교적 사명이기에 저희들이 감당해야만 합니다. 통일성교회가 주관하고 번개탄 TV가 후원하는 통일비전 세미나가 민족보금통일을 미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민족보금통일 사역이 힘들어도 성경말씀과 성령께 사로잡혀 나가면 저희들이 능히 감당할 줄 믿습니다. 저희들이 나라와 통일을 위한 기도를 잠시도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하는 일들이 주님이 뜻과 주님이 뜻대로만 이루어지기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기도 감사드립니다. 자 이 시간부터 두 분의 우리 목회자분을 모시고서 통일에 대해서 또 우리 역사에 대해서 또 우리 청소년들의 고민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통일비전 세미나 첫 번째 이야기 기억하고 생각하고 설명해야 할 북한 개신교 역사 이야기 75년 전 평양의 신학교가 자 고성훈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고 목사님을 모시고 교회사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려고 하는데요. 고 목사님 오늘 제가 잠깐 보니까 성화신학교라는 제가 들어보지 못한 신학교의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했는데 정말 평양에 북한 평양에 75년 전에 실제 있었던 신학교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75년 전에 해방공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해방공간 속에서 북한 지역의 분단의 시기에 설립되었던 신학교가 바로 성화신학교입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우리 청소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너무 이야기가 기대되는데요. 그럼 75년 전 평양 성화신학교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께 듣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일 선교회 황경식 장노원님으로부터 소개를 받은 고성은 목사입니다. 저는 홍성에 있는 광리, 감리교에서 시무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모건대학교에서 한국교회사를 강의하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입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들과 함께 75년 전 평양에 설립되었던 성화신학교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성경 구절 한 구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있는 말씀 봅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신명기 32장 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저는 오늘 기독교 통일 선교회 주체로 개최되는 통일 비전 세미나입니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한 140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역사 속에서 기억하고 생각하고 설명하고 싶은 주제로 선정한 것은 오늘 이제 타이틀에 맞게 통일 비전 세미나에 맞게 남북 분단의 시기 속에서 태동했던 성화신학교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140여 년 전이죠. 1884년 5년. 우리나라의 맨 처음으로 선교 활동을 했던 교파는요. 북장로교회와 미감리회입니다. 크게 보게 되었으면 장로교와 감리교회입니다. 선교 초기부터 지금까지 장로교와 감리교회는요. 한국교회의 양대산맥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흔히 주류교단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처럼 한국교회 안에 양대산맥으로 자리했던 장로교와 감리교회는요. 자기교파의 교역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를 설립한 지역이 달랐어요. 장로교회의 교역자를 양성하는 이 장로교 신학교는요. 1901년에 시작이 되어집니다. 평양에 있는 이제 마포사멸이라고 그러는데요. 사멸 마펫 선교사의 자택에서 시작이 되어져서 평양에 자리했습니다. 그래서 흔히 장로교회 신학교를 평양신학교다. 그렇게 읽었기도 합니다. 이러한 장로회 신학교는요. 1938년 이제 일제 말기죠. 일제 말기에 우리 한국교회의 신사참배가 강요되어졌던 그 시기 속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자진에서 폐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신학교들은요. 개교한 날을 기념하는데 이 평양신학교 같은 경우는 폐교한 날을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기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좀 대세김질 해볼 하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 장로교회는요. 이제 일제 말기에 또 다른 신학교 하나를 서울에 설립하게 되어지죠. 승동교회의 장로님이셨는데요. 1939년 김대현이라고 하는 장로님을 통해서 조선신학원이라고 하는 장로교회의 신학교육기관이 설립이 됩니다. 이 신학교는 현재 한신대학교의 모체가 되어진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감리교회는요. 선교 초기부터 이제 본처 전도인 양성을 위해서 신학교육을 실시해오던 중에 1907년입니다. 7년에 협성신학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그러니까 남북감리교회가 연합을 해서 세운 신학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유니온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바로 협성신학교라고 하는 명칭 속에서 공식적인 그런 신학교육기관으로 출범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태동하게 되어진 협성신학교는요. 유랑시기를 거쳐요. 이동시기를 거칩니다. 어떤 한 곳에 자리한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서울에서도 또 평양에서도 개성에서도 혹은 공주에서도 이곳저곳을 유랑하면서 이제 신학교육을 실시하다가 어디에 자리를 잡을까 크게 두 군데가 후보지로 떠올랐어요. 하나는 이제 개성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서울이었습니다. 궁극적으로 1910년에 서울에 신학교를 설립하기로 가닥을 잡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1911년부터 서울의 냉동에 자리를 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협성신학교, 훗날은 이제 감리교 신학교인데요. 이 신학교는 오늘날까지도 그 자리에 이제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자 그런 가운데 아까 이제 장로교회는 평양에 그리고 서울에 신학교를 설립한 반면에 우리 감리교회는 먼저 이제 서울에 이제 신학교를 설립하게 되어졌는데요. 그 이후에 1931년에 평양의 남자 성경학원이라고 하는 걸 설립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를 승격해서 이제 제이젠 무어라고 하는 문요한 선교사입니다. 아까도 사무엘 마펫을 이야기했지만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이제 선교사들은요. 우리 한국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이젠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는요. 문요한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는데 그분의 이름을 따서 1938년에 요한학교를 설립을 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 요한학교는 신학교라고 하는 명칭은 붙이지 못했지만 실질적인 신학교육 직원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일제의 말기를 통해서 이 요한학교는요. 전속하지 못하고 1944년에 폐교가 되어졌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일제의 강점기로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해방은 기쁨이었지만 곧 슬픔이 되어지잖아요. 바로 분단, 남북분단이라고 하는 아픔의 역사가 이제 슬픔의 역사가, 고통의 역사가 시작이 되어진 거죠. 그런 가운데 장로교회는 당초 어디에 신학교가 있었습니까? 평양에 자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평양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를 1945년에 재건을 하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감리교회는 분단이 이제 고착화되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서울에 있었던 협성신학교, 이제 훗날 감리교신학교죠. 이 감리교신학교를 이제 재건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제 남북분단이 고착화되어지니까요. 이북에서 이남으로 내려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감리교신학교도 보낼 수 없고 또 그렇다고 재건했던 이 평양신학교를 보내면 될 텐데 우리 한국교회에 가장 깊이 뿌리 내린 것 가운데 하나가 뭔고 하면 바로 교파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복음이 처음 전래되어졌을 때 특별히 개신교회 같은 경우는 서구형 교파들이 들어오게 되어지죠. 그래서 일각에서는 우리 한국의 개신교회는 이제 서구형 개신교회는 이제 교파백화점이다. 그렇게 일 걷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음을 엿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양신학교회는 보낼 수 없고 결국 북한 지역의 감리교회 교역자 양성을 위한 신학교육기관 설립을 추진하게 되어졌어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서구형 교파주의가 들어온 한국교회는요. 교파주의 속에서 선교활동을 진행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다가 해방 직전입니다. 불과 한 달을 앞둔 시점에 1545년 7월 달엔 일제의 강압에 의해서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스스로 자발적인 모습이 아니라 강압적으로 교파통합이 이루었어요. 하지만 해방을 맞이하고 나서 이제 결과적으로 남북한 교회 모두 자교파 환원으로 교회 재건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북한 지역의 평양의 감리교회의 신학교 설립을 주도하게 되었던 인물이 누군고 하면 바로 서과 여학교 교장이었던 배덕영이라고 하는 목사였습니다. 한번 좀 띄워봐 주시겠어요? 배덕영 교장님 다음에 있습니다. 흥의 배덕영 교장 그리고 이사장은 송정근 이사장입니다. 이분들에 의해서 이제 성화신학교가 이제 설립이 되어지는 거죠. 어쨌든 이 배덕영 목사가 이제 성화여학교 그러니까 이제 성화신학교의 전신이 성화여학교입니다. 이 성화여학교는 일제시대 때는 평양여자고등 성경학교였는데요. 바로 평양여자고등 성경학교였을 때 1940년 12월에 바로 이제 당시에 기독교 조선감리회 총리원의 교육국 총무였던 류영기의 목사의 추천에 의해서 바로 1940년 12월에 평양여자고등 성경학교의 교장으로 부임하면서 이제 이 학교와 연관을 맺게 되어지죠. 어쨌든 여성 전도부인 양성기관이었던 이 평양여자고등 성경학교를요. 일제강점기에 아까 요한학교는 폐쇄를 당하게 되어졌는데요. 이 배덕영 교장은 이제 나름대로 이제 지혜롭게 대처를 해서 바로 폐쇄하지 않는 가운데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 성화여학교라고 하는 이제 명칭으로 변경을 하게 되어져요. 성화라고 하는 것은 감리교회의 가장 두드러진 그러한 교리적 특색이 뭐냐. 성화입니다. 그래서 성화라고 하는 그 이름으로 이제 명칭을 변경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 배덕영 교장은요. 어쨌든 이제 15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한 이후에 남북한에 이제 갈리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남한 지역은 이제 미군정이 그리고 북한 지역에는 수호군정이 실시가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사회주의 정권이 이제 북한 지역에 들어서게 되어지는데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배덕영 교장은요. 월남을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월남하지 아니하고 대신해서 잔류를 선택을 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월남의 대열에 이제 끼게 되어졌는데 이러한 잔류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 자체로도 이미 순교 정신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인물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학교를 이제 38선이 고착화되어지는 그런 현실 속에서 성화 신학교로 승격해서 신설을 하게 되어지죠. 이렇게 이제 1946년 6월 이제 탄생하게 되어진 성화 신학교는요. 1950년 2월까지 이제 해수로는 5년 존속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렇게 짧은 역사를 간직한 성화 신학교는 세 가지 특색이 자리하고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잠정적인 이제 신학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모든 교파에는 이제 나름대로 의회 제도가 있습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현재는 5개의 이제 의회 제도가 있어요. 당회 그리고 구역회 지방회 연회 총회라고 하는 5개의 의회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이제 상위의 의회는 총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의회가 바로 연회인데요. 1930년에 당시 이제 우리 한국의 감리교회는 2개가 들어왔어요. 먼저는 이제 미감리회가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로부터 10여 년 후에 남감리교회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미감리회와 남감리회가 합동을 해서 1930년에 이제 기독교 조선 감리회라고 하는 것을 태동하게 되어집니다. 총회를 형성하게 되어지는데 그 총회 밑에 한반도에서 선교하고 있던 그런 지역을 세 군데로 구분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3개의 연회를 신설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중부연회와 그리고 동부연회와 그리고 서부연회 등 3부연회를 두게 되어졌고요. 당시에는 이제 만주에서 선교활동을 진행을 했기 때문에 만주 선교연회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3부연회 가운데서 이북지역에 그러니까 당시로 이야기하자면 이제 황해도 평안도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어쨌든 이제 자리하고 있었던 연회가 어떤 연회냐면 서부연회입니다. 서부연회. 자 그런데 일제 말기에 이제 1941년도의 일인데요. 우리 감리교회가 친일적인 혁신교단이라고 하는 것이 출연하게 되어지면서 3부연회가 해산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교구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무너진 그러한 이제 서부연회를 다시 재건한 것은 해방을 맞이한 1945년에 해방을 맞이하게 되어졌는데 그 이듬해인 1946년 6월달의 일이었어요. 재건 이제 서부연회가 아마도 이제 개최된 직후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제 성화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의 설립이 추진이 되어져서 이제 1546년 6월달에 이제 개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 가운데 이 성화신학교는 서부연회 이제 재건되어진 서부연회의 인준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부연회의 인준신학교가 바로 성화신학교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는데요. 이 신학교를 인준하게 되어진 것은 1947년도의 일이에요. 1947년도에 개최되어진 제2회 서부연회에서 이 성화신학교가 연회인준을 받게 되어지는데 거기에는 한 가지 단소조항이 붙게 되어집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남북통일이 될 때까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어지면 폐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성화신학교는 영구적인 그러한 신학교가 아니라 조건적인 잠정적인 신학교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조건적인 잠정적인 신학교라고 하는 말은 분단이라는 이제 시대의 산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방징해 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즉 이제 불가피하게 설립되어진 일시적인 그러한 신학교가 성화신학교였다라고 하는 거죠. 글쎄 우리 청소년들의 표일지는 모르겠지만 소위 땜빵으로 설립된 그러한 신학교가 성화신학교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또 다른 하나가 뭔가 하면요. 이때 남북한 교회는요. 그러니까 이제 1945년 해방을 맞이하고 분단이 되어진 상황 속에서 남북한 교회 모두 남북통일을 염두에 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거는 북한교회도 마찬가지였고 남한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맥락 속에서 이 성화신학교라고 하는 이 신학교도 이제 남북통일을 염두에 두고 조건적인 그러한 잠정적인 신학교로 설립이 되어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러한 남북통일을 염두에 둔 행보는요. 참 한국교회가 지금은 잃어버린 반쪽인 북한교회를 잊고 살아가는 교회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그래도 그 일부 속에서는요. 지금도 남북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는 그런 신학인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교단의 인물들이 있어요. 제가 속한 감리교회만 하더라도 이제 남북통일을 염두에 둔 그런 행보를 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 1991년에 서부연회를 재건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명목상이지만 서부연회를 유지해오면서 이제 남북한 교회에 이제 교류를 주도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가 엿보게 되어줍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저는 감리교회 안에 이제 여러 개의 연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충청연회에 소속이 되어져서 저 홍성애라고 하는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속한 충청연회는요. 아주 독특한 선교회 하나가 존립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제 이 통일비전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는 통일선교회입니다. 이러한 통일선교회는 바로 이제 통일기도회를 비롯해서 통일선교 세미나 정말 많은 일들을 통해서 이제 남북통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준비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죠. 정말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북한이라고 하는 이 교회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북한은 우리의 잃어버린 반쪽이라고 하는 것. 정말 잊지 않고 생활에 가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줍니다. 둘째는 반공적인 신학교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제 이 사회주의가 들어선 북한 지역에서 대다수 북한 교회의 정치적인 성격은요. 반공적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가 들어서고 이제 이 반공적인 성격이 자리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 그러니까 북한 정권과 북한 교회는요. 소위 물과 기름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이는 성화신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화신학교는 1946년 이제 6월에 설립이 되어졌는데요. 이 성화신학교가 맨 처음 설립되어졌을 때에는요. 2년제 예과와 3년제 본과로 시작을 했어요. 하지만 그 이듬해인 1947년도에는요. 2년제 야간부도 생겼지만 특별히 어떤 과가 생겼냐면 고등성경학과 약칭에서 고성과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학과가 생성이 되어졌습니다. 이 고성과라고 하는 이 과는요. 사회주의 정권이 들어선 북한 지역에서 이 북한 지역의 교육의 실상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 북한에 들어선 사회주의 정권은요. 18살 이하의 학생들에게는 종교교육 금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신론 및 유물론을 가르치게 되어진 거죠. 특별히 이제 주일 등교라고 하는 것을 강요하게 되어졌는데요. 이러한 주일 등교 자체가 바로 종교탄압의 일환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주일에 학생들이 학교에 등교하면 정상적인 학습을 한 게 아닙니다. 사상교육이 목적이었고요. 노동일이었어요. 이처럼 이제 북한 사회주의 정권은 이제 노골적으로 기독교 학생들에 대한 이제 이 신앙생활에 대해서 제재를 가하거나 내지는 이제 탄압을 하게 되어지죠. 만약에 주일에 이제 등교하지 않으면요. 반동분자 혹은 사상불량자로 낙인을 찍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에 등교하게 되어지면 자아 비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재벌이 가해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북한 이제 교육당국의 위협이 가해지는 상황 속에서도요. 당시에 이 북한 지역의 이제 기독학생들, 그러니까 초등학교,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초등학교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제 북한식으로 이야기하자면 초급중학교, 또 고급중학교에 제약했던 기독학생들 중에는요. 주일 성수를 교회의 생명처럼 여겼기 때문에 주일에 등교하지 않았어요.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저는 전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꼭 성서적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내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통으로 자리하고 있던 것이 뭐냐. 주일 성수입니다. 바로 이 주일 성수에 이제 어린 학생들이 그래도 이제 청소년기에 있는 학생들이 목숨을 걸고 주일 등교하지 않았다는 거죠. 비록 나이가 어려도 이 신앙정신만큼은 어른들보다 더 투철했다. 하지만 이 근래에는 성의들도 그렇지만 청소년이나 청년층에서 이 주일 성수라고 하는 한국교회의 고유한 전통이 약화되어지고 무너져가는 안타까운 현상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라고 하는 이 상황이 우리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이제 고유의 전통인 이 주일 성수 전통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정말 가속화시키는 데 있어서 하나의 계기가 되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목재자로서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안타까운 이제 한국교회의 붕괴 현상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까지도 들게 합니다. 그런 가운데요. 북한 사회주의 정권은요. 우리 이제 개신교회의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지만 그 절기 가운데 그래도 우리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절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 크리스마스죠. 그런데 이 북한 사회주의 정권은요. 크리스마스 시즌에는요. 조국 해방의 은인인 소련 스탈린 수상의 생일날이라고 하면서 교회의 성탄 행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스탈린 생일 파티를 언제 했냐 12월 24일 그것도 저녁 시간에 방학식과 겸해서 한답시고 학교로 나오라고 하는 강제 봉헌명을 내렸댑니다. 자 이런 일련의 북한 교육 정책에 대해서 거부하고 저항했던 기독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요. 이미 정해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스스로 자퇴를 하거나 아니면 정학이나 퇴학을 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이들에게는 배움의 길, 진학의 길이 막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들에게, 이 학생들에게 배움의 길, 진학의 길을 열어주자는 차원에서 생성된 과가 어떤 과냐. 바로 고성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성화신학교는요. 공산주의로 사막화되어진 북한 지역에서 오아시스의 역할을 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요. 장로교회도요. 진남포라고 하는 곳에 이 성화신학교의 고성과 역할이라고 할 수 있는 득신고등성경학교가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실제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몰려들게 되어지는데요. 평양에는, 이 평양에 존립했던 평양신학교는요. 예과 2년, 본과 3년제를 고수한 가운데 입학 연령이 몇 세 이상 부터냐면 만 20세 이상 부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양에 소재했던 이 성화신학교 고성과에는요. 초교파적으로 학생들이 대거 몰려들게 되어졌습니다. 결국 성화신학교는요. 부설이에요. 이 고성과라고 하는 이 학과는 부설이었는데 어쨌든 이 성화신학교의 부설인 고성과가 성화신학교의 주학과가 되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성화신학교에는 약 600여 명의 학생들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약 한 500명 정도가 고성과 학생들이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도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제 이 감리교회 교역자 양성기관으로 설립되어진 이 성화신학교는요.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어지면 초교파적으로 많은 기도학생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이제 초교파적인 학교가 되어진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성화신학교는요. 600명을 수용하기에는 정말 다소 무리가 있었던 작은 아담한 학교였어요. 성화신학교 교정의 모습 제일 앞면에 있는 건데 한 번 좀 보세요. 성화신학교는요. 글쎄 제가 볼 때 오른쪽에 3층에 본관이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볼 때 왼쪽에 이제 이 교사 4층이 자리하고 있었고 또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이제 가림막을 하게 되어지고 그 중간에 채풀이 하나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 채풀은 이제 기도회, 예배, 여러 가지 은혜를 받는 그런 장소로 사용이 되어졌어요. 그런데 이제 이 본관 3층에서 주로 수업이 이루어지게 되어지고요. 그 옆에 있는 교사 4층은 대부분의 여자 기숙사로 이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 그림 이제 이 사진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요. 사진이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정경 이제 이 사진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도 제가 이제 이 여전도 회관에 와 있는데요. 번개탄 TV에 와 있어요. 그런데 이 여전도 회관은 이제 벽면에 보니까 해천 김학수 장노님의 그림 안점이 걸려져 있던데 바로 서화신학교의 이제 강사였던 해천 김학수 장노님이라고 하는 분이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본 것은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이 정경 그림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외에도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지방에 거주하는 납득들을 위한 남자 기숙사가 있었어요. 바로 그레이 하우스라고 그러는데요. 이 그레이 하우스가 있었고 또 이제 배덕영 교장의 사퇴 그리고 이제 3명의 교수들이 함께 거주했던 그런 주택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정경 그림을 통해서 보듯이 참 아담한 운동장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축구 뭐 이런 거 할 수 없는 거죠. 이제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운동 경기는 배구와 농구 정도였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이제 이 학생들이 몰려든 성화신학교는요. 북한 사회주의 정권의 눈으로 보게 되었으면 반동분자의 소굴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단순히 고성과 학생들만 반공적인 정치 성격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야간부도 그랬고요. 또 예과도 그랬고요. 본과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이 성화신학교는요. 이제 이 북한 교회와 북한 정권의 대결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1946년에 이제 3.1절과 관련한 그러한 사건과 또 다른 하나는 1946년 11월 3일에 실시되어졌던 주일선거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이제 이 평양신학교는 이 주일선거에 대해서 반대의 표명을 확실하게 표명을 하게 되어졌는데 이 성화신학교는 그러한 표명도 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반공적인 그러한 시위가 대대적으로 벌어졌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성화신학교는요. 신앙으로 반공이라고 하는 이 반공신앙 분위기만큼은 영역했다는 거죠. 이러한 반공적인 이제 신앙 분위기 속에서 채풀 시간에 설교자로 내방했던 인물 가운데 누가 있었는가 하면 강양웅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신정부적인 그러한 인사였어요. 이제 김일성의 인척이 되어지기도 하는 그러한 인물인데요. 훗날 이제 이분은 이제 북한 교회 지도자로서 심지어는 이제 북한의 국가 부주석까지 지낸 아주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인물이 이제 채풀 시간에 설교로 오게 되어졌을 때 학생들은 이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은근히 설교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신학교에서 발행되어졌던 학교 잡지가 있었는데요. 성화월보라고 하는 이제 학교의 잡지도 발행이 되어졌는데 여기에 불원적인 이제 기사도 실리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일련의 면모들을 볼 때 이제 이 북한 사회주의 정권도 이 성화신학교에 대해서 방공적인 신학교로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고 성화신학교 자체도 이 방공신학교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어쨌든 이제 그 시대 속에서 그 시기 속에서 이 북한 지역에서는 사회주의와 그리고 기독교가 서로 양립할 수 없었던 그런 시대상이 반영되어져 있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아쉬운 면모도 있죠. 만약에 이제 이 북한 교회와 북한 정권 사이에 대결주의만 이제 어떤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대화주의나 협력주의를 모색했더라면 좀 더 다른 그런 역사를 만들어내지 않았을까 라고 하는 그러한 점은 참 큰 아쉬움으로 남는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셋째는 단명한 신학교였습니다. 이 성화신학교는요. 해수로는 5년밖에 존속하지 못했어요. 좀 더 정확하게 전립기간을 이야기하자면 아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했는데 1946년 6월부터 1950년 2월까지 존속한 가운데 평양신학교의 합병 속에서 제2회, 그러니까 제1회, 제2회의 졸업식을 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진 단명한 신학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 성화신학교가 단명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뭐라고 그럴까요. 이제 북한 정권의 순환 속에서 이 성화신학교가 단명한 것이다. 그렇게 한마디로 유학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줍니다. 어쨌든 이제 남북 분단이 되어진 상황 속에서 이 북한 지역에서는 북한 사회주의 정권화에서 북한 교회에 대해서 제한, 탄압, 말살로 도식화할 수 있는 그런 순환이 이루어지게 되어졌고 그 결과물로 이 성화신학교가 단명한 신학교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북한 지역의 신학교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은요. 1948년 9월 9일 우리나라도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어졌는데요. 바로 1948년 9월 9일 날 북조선 인민공화국이 창립이 되어지게 되어졌는데 그 이후에 신학교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이 이루어지게 되어졌어요. 원산에 자리하고 있었던 천주교 신학교가 있었습니다. 독일 베네딕토 수도회 계열의 덕원 신학교라고 하는 신학교가 자리하고 있었는데요. 이 신학교는 이제 이 신학교가 자리하고 있었던 덕원 수도원과 함께 1949년 5월 달에 강제 몰수가 되어져서 폐쇄를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의 덕원 신학교에 대해서는 이제 강제 몰수 폐쇄라고 하는 강경책이 실행이 되어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당시에 개신교에는 두 학교가 있게 되어졌는데 바로 평양신학교와 성화신학교가 자리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두 신학교 모두 강제 몰수에서 폐쇄하는 강경책보다는 좀 더 완화되어진 정책을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회유책이죠. 두 학교를 합병하는 회유책을 실시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회유책을 실시하게 된 데에는요. 바로 북한 사회주의 정권화에서 친정부적인 기독교 단체 하나가 출연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입니다. 이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이 아주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제 약칭으로 해서 이 단체는 조기련이다. 그렇게 일컫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은요. 현재에도 존속하고 있어요. 조선 그립도교 연맹 약칭해서 조그련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존속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의 주도하에 평양신학교와 성화신학교의 합병이 추진이 되어졌어요. 어쨌든 이 합병이라고 하는 합법적인 수단을 사용하고 있지만요. 강제라고 하는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이 되어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져요. 평양 이제 신학교에 대해서도 합병 서명을 요구를 해서 당시에 평양신학교 교장이었던 이성희 목사에게서 서명을 받아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성화신학교에 대해서도 합병 서명을 요구하게 되어졌는데 가장 먼저 합병에 대한 서명을 요구받았던 사람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았던 배덕영이라고 하는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를 거절하게 되어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배덕영 교장은 납치를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뭐라고 할까요. 1949년 12월 16일 저녁에 그가 납치를 당하게 되어졌어요. 북한 정치보위부 부원에게 납치를 당하게 되어졌는데요. 마치 자신의 납치를 예견이라도 했다는 듯이 그날 새벽에 이제 사도행전 20장 37절로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 뭐냐면 사도마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노들에게 고별설교를 합니다. 이제 자기가 이곳을 떠나게 되어지면 이제 로마로 압송될 것을 내다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너희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이 1949년 12월 16일 이 배덕영 목사도 새벽 기도의 시간에 다시는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런 설교를 이제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날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제 성탄축하음악회도 있었고요. 방학식도 있었고 성화신학교에 대해 방학식도 있었고 또 이제 신학교 신학생들을 교회에 파송하는 파송기 낭독이라고 하는 것도 있게 되어졌는데 그 일을 마친 후에 그날 밤에 이제 납치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납치 당한 이후에 그에 대한 행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이제 제기되어지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납치된 이후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배덕영 교장을 납치한 이후에 박대선 교감을 통해서 합병 서명을 받으려고 했지만 박대선 교감도 숨어버렸어요. 결국 성화신학교의 이사장이었던 송정근 목사 아까 여러분들이 사진으로 보았죠. 바로 그분에게서 합병 서명을 받아내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성화신학교는 1949년 7월 6일에 제1회 졸업식을 거행한 바가 있었는데 졸업장 없는 이 졸업식을 1950년 2월 겨울 어느 날 이제 거행을 하게 되어진 거죠. 이후 이제 폐쇄에 몰수된 성화신학교는요. 소련어 강습소 즉 노어 학교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이처럼 이제 평양신학교와 그리고 성화신학교가 합병을 하게 되어졌는데 합병만 했을 뿐만 아니라 1200여 명의 신학생들 가운데 10분의 1 그러니까 120명이라고 하는 10분의 1의 감축 속에서 이제 새로운 신학교가 탄생하게 되어졌는데 합병된 신학교가 탄생하게 되어진 거죠. 바로 기독교 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탄생을 하게 되었어요. 북조선 기독교도 연맹의 산하에 있는 신학교였는데요. 일부에서는 이 신학교에 대해서 김일성 신학교라고도 불렀습니다. 이 학교를 바라보는 이제 일반의 시각이 어떠했는지를 충분히 엿볼 수 있는 그런 명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기독교 신학교는요. 오랫동안 존속하지 못하고요. 한국전쟁이 발발한 직후죠. 바로 1950년 7월 5일 날 폐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지역에서 신학교가 말살이 되어지고 1970년대에 평양 신학원이 이제 개교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북한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이 성화 신학교가 자리하고 있었던 남산제 언덕이라고 하는 건요.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사의 역사에서 보게 되어지면 감리교 타운이었어요. 남산제는. 바로 이제 남산은 교회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광성학교가 있었고 선교사 주택들이 자리하고 있었던 감리교 타운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곳은 어떻게 변했느냐.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죠. 바로 지금 이곳은 북한의 심장이죠. 김일성 광장 뒤에 인민대학습당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인민대학습당이 들어서 있습니다. 평양의 도서관이 들어서 있는 거죠. 여러분 보다시피 12만 평 대지 위에 600개의 방이 있고 3천만 권의 도서를 소장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인민대학습당이 바로 성화 신학교 자리에 자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이제 성화 신학교 출신 중에는요. 한국 전쟁 기간 중에 순교자로 분류되어 질 수 있는 인물들도 있습니다. 일일이 거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6.25를 계기로 해서 이 성화 신학교 동문들 중에는 북한에 남아있는 그러한 동문들도 있지만요. 월남한 동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월남한 성화 신학교 동문들은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성화 신학교는 초교파적인 신학교였다. 특별히 고성과로 인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자기 교파로 다 돌아갑니다. 그래서 초교파적으로 한국 교회를 위해서 세계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교파는 비록 다르지만요. 이 사람들은 대단한 결속력을 자랑했습니다. 군대도 같이 가고요. 또 이제 교회도 설립하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결속력을 자랑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동문회가 1951년도 제주도에서 첫 동문회 모임을 가진 이후에요. 지금까지도 이 성화 신학교 동문회는 모이고 있어요. 지금은 대부분의 동문들이 소촌을 했습니다. 하지만 남아있는 소수의 구루트로기들이 그래도 동문회 모임을 유지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이 성화 신학교의 만년 총무님이신 이승규 장노님을 배웠는데요. 앞으로 성화 신학교 동문들이 모일 수 있을지는 이제 장담할 수 없다. 그러한 상황의 직면에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동문회가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유지되어 질 수 있었던 데에는요. 특별히 한 사람의 희생이 굉장히 컸어요. 아까 제가 언급했던 조금 전에 언급했던 성화 신학교 동문회 만년 총무인 바로 이승규 장노님의 역할이 저는 지대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화 신학교는요. 5년이라고 하는 매우 짧은 호흡을 했지만 성화 신학교 동문회 역사는 매우 긴 호흡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이처럼 보금의 역군들을 길러낸 성화 신학교는 없어졌지만요. 그 보금의 역군들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해외에 있는 정말 널리 널리 퍼져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단한 인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한번 그래도 띄워봐 주시죠. 이제 성화에 비춘 성화인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있어요. 우리 한국 교회 내에서 나름대로 큰 역할을 했던 이제 목사님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그 밑에 동문회 임원들이 있는데 만전 총무인 이승규 장노님 정말 오랫동안 동문회를 유지해오는 데 있어서 큰 희생을 하지 않았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이 뭐라고 그럴까 이 분들 속에서 제가 좀 이야기해 보고 싶은 분은 바로 해외에서 활동을 했던 동문들 중에는요. 통일운동에 기여한 동문들이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분이 바로 냉전시대죠. 냉전시대인 1970년대 후반부터 남북 화해의 물꼬를 트기 위해서 북한을 30여 차례나 방문을 했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화해의 사도로 일컬어지고 있는 그리고 미국에서 미국 장노교회 총회장까지 역임했던 이분의 이름은 여러분들이 쉽게 잊지 못할 것 같아요. 바로 우리나라 이제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하고 이제 동명 2인입니다. 이름이 같아요. 이승만 목사님을 비롯해서 또 미국 감리교회 세계선교부 아세아 총무를 역임했던 함성궁 목사님 그리고 이제 북한의 식량이나 의약품 돕기에 앞장을 섰던 조동혁 목사님 이러한 분들은 이제 방공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했던 그 시기에 성화신학교에 이제 다녔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 통일운동에 앞장을 섰던 그러한 성화신학교의 동문들이지 않나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어집니다. 비단 이들뿐만이 아닙니다. 이제 망양의 서러움을 간직하고 있던 성화신학교 동문들은요. 자신들의 신앙의 자유를 일깨워주고 또 이제 배움의 길을 열어주었던 이 성화신학교를 재건하는 일에 원대한 꿈을 꾸게 되어졌어요. 나름대로 이제 성화신학교를 다시 한번 재건해 봐야 되겠다. 그리고 그 와중에서 참 부족하고 참 연약한 자이지만 제가 이제 1990년대에 석사기 논문으로 바로 이 성화신학교의 역사를 서술을 하게 되어졌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성화신학교에 대한 연구를 진행한 그런 공로를 인정을 받아서 유일무이하게 이제 이 성화신학교 명예의 동문으로 제가 추대가 되어졌어요. 그러면서 그분들이 부탁했던 것은 바로 성화신학교를 재건해달라 하는 그런 막중한 책임을 부여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남은 구루터기들도 이 분단의 세월이 길어지고 자신들의 몸도 노세해지다 보니까 통일에 대한 이제 여망이 점점 사라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성화신학교 재건에 대한 기대도 점점 더 옅어지고 있습니다. 정말 어떤 면에서 보게 되어지면 호흡이 끊어질 그런 상황의 직면에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누구도 미래의 역사를 예단할 수 없잖아요. 잠원 27장에 있는 말씀처럼 인생이라고 하는 건 사람은 내일 일은커녕 오늘 하루의 일도 모르는 것이 인생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미래를 내다볼 수는 없지만 그나마 미래를 이제 이 성서를 통해서 그리고 역사를 통해서 아주 조금 예측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죠. 성세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으로 들어간 지 무려 430년 만에 출애굽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마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후에 70년 만에 바로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임금의 측령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극적으로 해방을 맞이해서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지 않았습니까? 이들은 너무나 급작스럽게 이제 해방을 맞이했기 때문에 10편 126편 1절을 통해서 보면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우리나라 역사를 뒤돌아보아도요 일제 41년 혹은 일제 36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일제 강점기 속에서 해방을 꿈꾸지 못했던 그 시기 속에서 느닷없이 해방을 우리 민족이 맞이하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해방을 맞이한 것을 믿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해방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성세의 표현을 그대로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사용을 합니다 해방은 도적같이 왔다 해방은 마치 꿈꾸는 것 같았다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굴처럼 인식되어졌던 일제 강점기가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었듯이 우리나라 이제 역사 속에 정말 이제 70년 넘게 거의 76년 이제 분단의 세월도 저는 동굴이 아니라 터널이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확신을 가져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에게 통일의 그날은 반드시 온다 도적같이 온다 꿈꾸는 것 같이 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통일이라는 민족적 큰 꿈을 꾸어야 하고 멋지고 똑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준비하는 자에게 반드시 기회는 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이 미래 통일 시대의 주역들이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통일 그날이 온다면 제가 이 시간 이야기한 정말 성화신학교의 재건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정말 재건되어 줄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래서 이 성화신학교가 정말 분단의 산물로 태동했지만 이제 앞으로는 이 성화신학교가 분단의 산물이 아닌 통일의 산물이 되었으면 합니다 분단시대 속에서 이제 초교파 신학교로서의 역할을 했듯이 정말 한국교회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이 교파주의를 극복하고 초교파 신학교로서 여러분의 손에 의해서 여러분들에 의해서 재건되어 줄 수 있기를 꿈꾸어 봅니다 이상으로 해서 저의 75년 전 평양에 설립되어졌던 성화신학교의 역사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오랜 시간 동안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네 성화신학교 저한테도 되게 낯설은 그런 신학교 이름이었는데요 그 어쩌면은 그 5년이면은 너무나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잊혀질 수밖에 없었지 않나 생각이 될 수 있는데 지금 목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또 통일에 대해서 또 우리나라 기독교 또 그런 핍박을 많이 받으면서도 그 신앙을 지키려고 했던 그런 믿음의 기초들이 저희들 또 감동케 하고 또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중요한 그런 발판을 마련해 놓은 그런 귀한 신학교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목사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러한 얘기들은 특별한 아주 스페셜한 세미나나 가야 들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학생들한테 전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또 이런 기회가 주어진다면은 목사님께서 또 많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너무 우리 목사님 귀한 목사님 모시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역사가 되게 좀 어렵고 따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역사를 회고하는 것은 또 역사를 알아야지만 우리가 미래를 설계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들을 수 없는 우리 기독교 역사 또 오늘 같은 성화신학교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들음으로써 우리의 선배로 우리의 선배들은 어떠했는가 또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우리 미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이야기 통일비전 세미나 청소년 고민을 풀어가는 이야기 반항해도 괜찮아 여러분 반항해도 괜찮아 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나요? 저도 청소년 기가 있었죠 물론 반항하면 안 된다 이게 항상 듣고 살았습니다 말씀 잘 들어야지 어른 말 잘 들어야지 항상 이런 말을 듣고 지냈는데요 오늘 임원전 노사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볼 텐데 임원전 노사님의 이야기의 주제는 반항해도 괜찮대요 어떤 반항을 해도 괜찮은 건지 사실 지금 코로나나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우리 청소년들 너무나 힘드시죠 저희도 공감하고 우리 청소년이 어떻게 이 마음을 풀어줄 수 있을까 공감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애쓰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우리 임원전 노사님 모시고 반항해도 괜찮아 라는 주제를 갖고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 이번 시간을 통해서 청소년 자아찾기 프로젝트 과연 나의 자아는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임원전 노사님 인사 말씀 부탁드리고요 이어서 말씀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사 먼저 소개해 주시죠 안녕하세요 아산의 예본교회에 담임하고 있는 임원전 노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실시간으로 들어와서 채팅해주고 계시는 분들 너무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이하 형님, 박주 형님, 이익성님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이 마스크 다 쓰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마스크를 좀 벗고 강의를 해도 될까요?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강의를 하고 강연을 하면 좋을 텐데 또 그러한 기대가 우리 청소년들 분들에게 있었을 텐데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 나와서 실망한 분이 계셨을지도 혹시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풀어내고 또 다른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그러한 공간이 유튜브 아닙니까? 그쵸? 그리고 코로나 이후의 시대, 즉 포스트 코로나의 시대는 유튜브라든지 각종 SNS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구나가 다 전 세계에 있는 불특정 다수의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고 또 사진이나 동영상 같은 걸로 보여줄 수 있고 하면서 나와 같은 그런 사람이 있구나, 나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구나라는 그러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자신을 오픈할 수 있고 또 누구나가 다 그렇게 특별해질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닌가요? 네, 우리 이하영님 공감해 주시고 동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별로 유명하지 않은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또한 그러한 시대적인 흐름에서 본다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지금 보통 사람이, 평범한 사람이 온라인을 통해서 특별일 수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들 또한 우리 모두가 다 특별한 그런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똑같은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같은 동네에 살고 또 아파트도 같은 아파트고 또 같은 학교, 같은 반에 있는 다니는 그러한 친구가 있다고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그 두 명의 삶이 어떨까요? 같은 곳에 살고 같은 반이고 또 같은 지역에 사는데 둘의 모습이 여러분 똑같을까요? 아니죠? 다릅니다 왜? 각자가 좋아하는 이성의 그런 스타일이 다를 것이고 또 좋아하는 음식이 다를 것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취미도 다를 것이고 좋아하는 수업도 다를 것이고 좋아하는 선생님도 다를 것이고 좋아하는 연예인도 다를 것이고 또 둘이 같이 만약에 코인노래를 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은 가가지고 노래방에서 각자가 좋아하는 노래도 아마 다르게 부를 거란 말이죠 그렇게 다른 점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같은 곳에 살아도 심지어는 쌍둥이들도 다르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같은 학교 같은 반이라 할지라도 또 같은 동네에 산다 할지라도 어떤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가치관이 달라질 수도 있고 삶의 양태가 달라질 수도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과의 관계, 친구들과의 관계 또는 부모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그런 것들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마치 다람쥐가 쳇바퀴 도는 듯한 그러한 지극히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은 무료한 그러한 일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친구들이 계시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은 지금 나와 아주 똑같은 그러한 모습을 사는 사람은 없는 나만의 아주 유니크한 그러한 특별한 삶을 여러분은 지금 살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말해봅시다 채팅창에다가 한번 써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마지막으로 나는 나다 나는 나다 그래요 나는 나입니다 나를 대체할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 여러분을 양육하고 계시는 주양육자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물어보세요 주양육자가 할머니가 됐든 할아버지가 됐든 아버지가 되었든 아니면 어머니가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의 주양육자분에게 한번 저를 대체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나요? 라고 이렇게 한번 물어봐 보십시오 그러면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래 아휴 너같이 말 안 듣는 애는 갖다 버리고 말 잘 듣는 애 데려다가 좀 키웠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말하는 그런 분이 계실까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는 양육자라고 한다면 단언하건대 그렇게 말씀하실 분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요즘 시대가 시대인제라 자녀를 살해하고 또 유기하는 그러한 잔혹한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100% 장담할 수 없는 것이 슬픈 현실이긴 하지만 적어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이라면은 여러분을 대체할 사람은 없다 너를 대체할 그런 사람이 어딨냐 네가 나에게는 가장 소중한 존재고 네가 나에게는 가장 특별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은 어떨까요? 하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100% 이렇게 대답하실 것입니다 너를 대체할 존재는 없단다 너는 나에게 아주 소중한 존재이기에 나는 너를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고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사랑한단다 너는 나에게 정말 특별하단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처해져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든지 상관없이 너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충분히 사랑받을 만한 해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여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모두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이 땅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 잉태하여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성육신을 하셔서 태어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여러분들처럼 청소년의 시기를 겪으셨어요 그리고 청소년의 시기를 지나서 청년의 시기가 되셨을 때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람들을 만나셔서 치유하시고 귀신을 대어 쫓으시고 또 구원을 선포하시고 죄의 용서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셨는데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청국 복음도 전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당시 때에 유대 사람들이 골칫거리로 여겨서 소외시키고 또 거리로 또 마을 밖으로 내몰았던 그런 사람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리고 또 이방인들과 또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그 당시 때에 죄인으로 치부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시고 그들의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그들과 같이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감싸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고 따랐죠 그래서 수천명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따라다니고들 했는데 예수님을 좋게 생각하는 사람만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 당시 때에 죄인이라고 치부되는 사람들과 같이 다니는 게 너무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 바리세인과 율법교사들이 그래서 예술명에서 뭐라고 말을 했냐면 누가 보면 7장 34절 말씀에 보니까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비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백성들을 막 선동해가지고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모욕을 주고 또 예수님을 핍박하고 침뱉고 때리고 채찍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다가 못 박은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받아주시고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보면 23장 34절 말씀 세번역으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받아주시고 용서하실 때 뭐하고 있었는지 알아요? 그 뒤에 말씀하셨죠 그들은 제비를 뽑아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예수님을 여전히 조롱하고 예수님의 옷을 찢어서 나누어 가질 정도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은 그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 지금도 지금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그대로를 특별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십니다 공부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남들과 좀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해도 문제 될 건 없습니다 특이하다고 놀림 받아도 괜찮습니다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고 생각이 들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말씀만 피운다고 혼나도 괜찮습니다 야 너는 왜 이렇게 골칫거리냐 라는 그런 말을 듣는다고요? 소외되고 따돌리면 당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그러한 사람에게 더욱더 관심을 쏟고 더욱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도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관심하고 더 많이 감싸 안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나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만나 주시고 공감하시고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감받고 싶으시죠? 오늘 이 통일비전 세미나가 그런 공감의 자리인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은 그런 세미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우리 통일선교회가 또 번개탄 TV가 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공감하여 주는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세요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감싸 안아 주십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럴 때 나를 이해하지도 않고 또 나의 말에 공감하지도 않고 또 내가 생각하는 것들에 대하여서 또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때때로 여러분 반항하고 싶은 그런 반항심이 일어나거나 하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를 공감해 주지 못하는 그런 세상을 향해서 나는 삐뚤어질 테다! 라고 삐뚤어질 테다! 라고 그렇게 한 번쯤 얘기해 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저는 그래 본 적이 있습니다 삐뚤어질 테다! 실제로 그렇게 삐뚤어져 본 적도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나는 반항할 거예요 아니면 나는 지금 반항하는 중입니다 삐뚤어질 거예요 나는 공부가 싫어요 게임이 좋고 유튜브 보는 게 좋고 SNS 하는 게 좋고 노래하고 춤추는 게 더 좋아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친구들이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친구들 중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 괜찮습니다 모두가 다 그러한 모습 좋지 않다라고 말을 해요 심지어는 청소년들이 게임에 빠져 있으면 이 게임 중독자 아이돌에 빠져 있으면 아이돌에 중독되었다 마치 무슨 환자인 것처럼 취급을 해서 중독 증세를 보이는 병을 고쳐야 된다 중학교 2학년들에게는 중2병이다 이러면서 그것이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가 아니라면 괜찮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반항해도 괜찮아! 청소년기의 반항에 대해서 해석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최근에 공부하고 있는 상담학이라든지 발달심리학이라든지 아니면 생애주기 이론을 대입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을 드리자면 청소년기의 반항은 청소년기 이전의 발달 단계 속에서 영아기, 유아기, 아동기 그때의 그 발달 단계 안에서 결핍되었던 것들 그리고 또 내가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 또는 제대로 관계 맺지 못했던 관계의 질이 나빴던 그러한 관계들에 대해서 그걸 개선하고자 하는 그리고 그것들을 다시 재경험하고자 하는 그러한 본능이 순기능으로 나타나는 것이 청소년기의 반항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청소년기는 내가 나로서 존재하기 위하여서 발버둥치고 몸부림친다는 거죠 그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반항이라는 그러한 형태로 보여진다는 겁니다 청소년기에는 그렇게 자기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자기 존재에 대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잖아요 그러면 내가 나의 모습 그대로를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서 하는 그러한 행동들이 마치 어른들이 보기에는 반항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어른들이 보기에는 반항하는 모습이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청소년기에 그렇게 반항할 수 있는 것도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반항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놓쳤다 그래서 결핍이나 또는 불안정한 감정과 또 관계의 재경험에 그러한 기회를 놓쳤다 그러면 청소년기 이후에 성인이 되고 또 노년기가 되고 나이가 들게 되었을 때에 그게 청소년기 때 놓친 그 경험이 좋지 않은 결과들로 나타나게 돼요 얼마 전에 목회상담협회에서 상담사들이 모여서 상담 사례를 나누고 슈퍼바이저에게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받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도 온라인으로 참여를 했는데요 이날 소개된 분이 30대 중반을 넘어가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은 어려서부터 공부에 대한 압박을 받은 거예요 너무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면서 공부에 대한 압박을 받았는데 왜 그랬는가 하니까 이 부모님이 이분이 아주 전문적이고 또 도시에 여러 가지 풍요로운 것들을 누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자라기를 바랐던 거예요 그래서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러면서 압박을 한 거죠 그런데 그게 너무 극단적이어서 어느 정도냐면 어렸을 때 보통 놀이터 같은 데 가면 거기 흙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걸 또 만지면서 다른 친구들이랑 놀고 하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흙도 못 만지겠다는 거예요 너무 극단적이어서 그래서 이분이 너무 그런 극단적인 부모님의 강요만을 따라서 살다 보니까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내가 정말로 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러한 생각들에 관해서 지지를 받거나 공감을 받거나 하는 그러한 기회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나중에 커서 불만을 좀 얘기해 보려고 어렸을 때는 못했는데 불만을 좀 얘기해 보려고 나중에 커서 얘기해 보려고 했는데 그때마다 번번이 대화가 차단당하고 그렇게 30대가 되고 결혼을 해서 이분이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게 꿈이었대요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싶었어요 그랬는데 결혼한 배우자가 자기 부모님처럼 자신에 대해서 공감해 주지도 않고 또 자신의 감정을 들어주거나 이해해 주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우자한테는 또 실망을 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지금 이혼을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드는 느낌이 뭐냐면 생각이 뭐냐면 이 세상에 나만 혼자 남겨졌다라는 그런 느낌을 갖고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배우자에 대한 분노로까지 나타나게 되고 우울감 또 죽고 싶다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상담하신 분은 이분에 대하여서 진단을 내리기로 경계선 인격장애 진단을 내리셨어요 경계선 인격장애를 겪고 있는 분들을 보면 상당수의 분들이 어릴 적에 주양육자로부터 적절한 지지와 반응을 받지 못한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방법은 좋은 상담자를 만나서 상담을 통해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또 자신을 지지해주는 그런 지도자를 만나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고 아니면 나를 공감해주는 그런 연인을 만난다거나 그런 배우자를 만나는 것도 좋은 결과들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좋은 것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온전히 공감해주시는 분이시죠 온전히 나를 지지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나를 공감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매우 좋은 결과들로 이어집니다 물론 그런 분노가 일기 전에 또는 나의 우울감 또는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기 전에 주양육자를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녀에게 인격적인 그런 양육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게 제일 좋겠지요 저희 아내가 지금 여기 방송 보고 있을 텐데 실시간으로 저희 아내가 학교에서 교육복지 교사를 해요 교육복지 교사를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의 부모들을 만나가지고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원인을 분석해서 적절한 대처 방안을 마련해주는 거예요 그중에서 주양육자에게 만약에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되면 교육기관들을 연계를 시켜서 프로그램을 진행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누구나가 다 그러한 좋은 기회들을 맞이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런 좋은 사람들을 만나고 좋은 지도자를 만나고 또 그런 좋은 프로그램들을 겪을 수 있으면 좋은 방향으로 좋은 결과들로 나아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기회조차도 없는 그러한 우리 청소년분들도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나의 상황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보세요 내 상황이 전혀 달라지지 않아요 그리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은 여전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이 나를 가르치는 선생님일 수도 있고 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또는 친구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만약에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면 혹시 내가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를 무시하는 그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내가 스스로 무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부모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선생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살고 또 친구들이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 그렇게 사는 게 겉으로 보기에는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나일 뿐인데 내가 나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만 내가 살아야 한다면 그거는 나의 정체성을 갖고 내가 주체적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나의 삶의 주체로서 살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과연 건강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 이 시간을 시작하면서 나는 특별하다 나는 특별한 존재다 나는 나다! 라고 외쳐 썼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원하는 모습 말고 진짜 내 모습을 나는 나다! 라고 하면서 진짜 내 모습을 드러내고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다면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모습 말고 진짜 내가 나로서 존재할 수 있는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번 여러분 살아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공감받지 못하고 죽고 싶다는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었던 이 30대의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고 있지만 이분의 동생은 어머니에게 아주 작은 반항들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항했던 이 동생은 이 30대의 이분이 그토록 바랬던 평범한 가정을 꾸렸고 그리고 대기업의 전문 직장인으로 취업을 해서 지금은 해외지사에 파견이 돼서 거기서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동생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다는 그런 말이 없었어요 그것을 미루어 볼 때에 아마도 어머니에게 반항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어머니와의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어머니와의 문제가 없다는 거죠 반항을 했는데도 오히려 그런데 이분은 지금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너무 가득 차고 대화가 단절돼서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에 반해서 이 동생은 작은 반항들을 했지만 건강한 삶을 살고 건강한 관계들을 맺으면서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반항해도 괜찮습니다 반항해도 괜찮아 반항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봤어요 사전적인 의미를 찾아보니까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대들거나 반대하다라는 뜻이 있고 사춘기의 반항이라는 그런 뜻이 있더라고요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려는 그러한 시도들을 할 때에 남들이 볼 때에는 그것이 대들거나 반대하는 즉 반항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러한 반항을 통해가지고 건강한 삶을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렇게 해도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청소년기에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면 이런 반항에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반항에도 괜찮다고 했지만 여기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냐면 법에 어긋난다거나 아니면 폭력적이거나 하는 그러한 반항은 괜찮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그러한 것도 잘못된 반항입니다 땡니다 땡 오히려 여러분 건강한 반항은 그러한 폭력이나 아니면 잘못된 일에 대하여서 저항하는 게 건강한 반항이에요 나를 드러내고 싶고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것을 못하는 그런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로서 설계하는 그러한 장치들이 그 청소년에게는 없는 거예요 우리 김정복 님은 반항은 아니고 잘 놀았어요 라고 하셨는데 잘 노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놀 수도 없고 또 반항할 수도 없는 그러한 형평과 처지에 있는 그러한 청소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그러한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억압을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 폭력적인 그러한 상황을 겪고 있을 때에 내가 반항할 수도 없고 다른 어떤 도움을 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중에서는 가정폭력을 겪는다거나 아니면 선배나 친구들에게 또래의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해도 전혀 저항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요즘 시대에 그런 애들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아세요? 관심이 없어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러한 상황들을 겪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모르는 거죠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르는 일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고 사실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어려운 그런 상황에 닥쳐있는 학생들을 도와주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마련을 해가지고 진행을 시켜 보려고 하면 거기에 들어갈 예산으로 다른 거 하는 게 낫다고 요즘에 그런 애들이 어디냐고 하면서 그런 예산 편성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게 낭비라고 말하는 여러분 충격적이시겠지만 그런 교장 선생님 또는 장학사분들도 계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너무 모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위에는 코로나19보다도 더 심각한 삶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는 청소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청소년들이 정말 심각한 분노를 겪고 우울감을 겪고 또 계속해서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정말 힘겹게 힘겹게 버텨가고 있어요 그러한 청소년들에게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혹시 그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사례와 같이 도움이 정말 절실하게 필요하신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들 주변에 여러분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그러한 사람을 찾아서 꼭 찾아서 도와달라고 말하시길 바랍니다 못해요 말할 수 없어요 말했다가 더 상황이 안 좋아지면 어떡하죠? 그런 두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용기 내서 한번 말해보세요 그리고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말하는 거 괜찮습니다 말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이 틀리지 않았어요 그렇게 함을 통해서 주저앉아 있던 나를 일으켜 세우는 그것이 하나의 건강한 반항이 되어지는 거고 내 삶을 건강하게 이끄는 그런 저항이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단어들 중에서 반항이라는 뜻과 저항이라는 뜻을 한꺼번에 가지고 있는 그러한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그 영어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댓글창에 한번 써보세요 그 영어 단어 너무 쉬워요 정답은 바로 스탠드입니다 보통 스탠드라는 단어의 뜻을 여러분들은 어떤 뜻으로 알고 계시죠? 네 그렇죠 서다 서다라는 그러한 뜻으로 알고 계시죠? 동사로 사용이 되어질 때는 서다 또는 지탱하다 유지하다 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명사로 쓰여지면 반항 또는 저항이라는 그러한 뜻으로 이 스탠드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사용이 되어져요 그래서 때때로 반항 저항은 여러분이 삶의 위기 가운데서 벗어나서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고 지탱하게 하는 그러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로서 스탠드할 수 있는 내가 나로서 올바로 설 수 있는 그러한 나의 정체성을 건강하게 확립하도록 돕는 그러한 방편이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탠드 하시길 바랍니다 반항하고 건강한 반항을 하고 저항하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바로 설 수 있기를 바라요 좌절하고 있거나 낙심하고 있지만 마시고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을 가장 많이 공감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길 바라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는 책 이야기를 한번 소개하면서 저의 강연을 마쳐보자 합니다 지금부터 21년 전에 지금부터 21년 전에 2000년도죠 2000년도에 부모를 살해한 뒤에 토막을 내서 그것을 유기했던 이은석 씨라는 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이은석 씨에 대한 실화가 담겨져 있는 책이 바로 미안하다고 말하기가 그렇게 어려웠나요? 라는 책입니다 이 이은석 씨의 아버지는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한 해병대 장교 출신의 아버지였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이화여자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온 그러한 분이셨고 그런데 이러한 아버지와 어머니 아래에서 둘째로 태어났는데 겉으로 볼 때는 경제적으로도 풍족하고 그리고 이은석 씨 자신도 고려대학교 공과대학 산업공학과에 진학을 해서 아주 겉으로 보기에는 우등생이고 또 가정도 좋고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이은석 씨의 부모님은 이은석 씨가 고려대학교에 들어간 게 못마땅했습니다 서울대학교에 못 들어갔다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는 서울대학교에 못 들어갔으니까 너 실패한 인생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학교에 진학하고 공부를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압박이 이은석 씨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공부, 공부, 공부 그렇게 공부된 압박 속에서 지냈고 또 가정 안에서 가정폭력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은석 씨 본인이 증언하는 부모의 모습 몇 가지를 이야기를 하자면 밥을 늦게 먹는다고 젓가락을 던졌대요 그런데 이 젓가락이 다행히 어린 이은석 씨에게 맞지는 않았지만 옆으로 지나가서 유리에 맞았는데 유리가 깨질 정도로 그렇게 젓가락을 던지고 또 다리에 피멍이 들도록 맞을 때도 있었고 또 전화받은 내용을 잘 전달하지를 못했다라고 하면서 따귀를 때리고 막 구타하고 그리고 만화 그린다고 하면서 만화 그리는 게 잘못됐다고 머리채를 잡고서는 막 흔들고 그리고 유치원 때는 신발끈을 잘 묶지 못한다고 해서 신발끈 묶는 걸 맞으면서 배웠대요 이러한 성장 배경 속에서 이은석 씨는 반항 한 번 하지 못하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을 그렇게 강요당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니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웠을 거라는 거죠 청소년계의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결과가 나타나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으려면 그 사람과의 친밀감을 형성을 해야 되는데 친밀감이라고 하는 건 사랑이에요 친밀감은 사랑을 이렇게 내가 나누는 건데 내 자신을 보여주고 내 자신을 그 사람에게 내어주면서 친밀감이라는 것이 형성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내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고 나의 정체성이 바로 서 있지 않는 그런 사람은 내 자신을 진정성 있게 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정으로 친밀한 그러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친밀감을 형성하지 못하면 그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 뭐냐면 소외감이에요 소외감 아마 이인석 씨는 어려서부터 성인이 되어서까지 그런 소외감을 계속해서 느끼고 겪으면서 살았을 거예요 집에서는 부모에게 소외감을 느끼고 또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소외감을 느끼고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는데 자기를 도와준 친구가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군대에서도 무시당하고 소외되었습니다 일명 고문관이라고 하는 그러한 취급을 받았었죠 그러다가 2000년 5월에 그동안의 그런 감정들을 다 몽땅 부모에게 쏟아냈어요 쏟아냈는데 그렇게 쏟아냈을 때 부모가 충격을 받고 아이고 네가 그랬냐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질 않은 거예요 모든 감정들을 쏟아놨는데 되돌아오는 것은 여전히 자신을 무시하는 그러한 말과 대화의 단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한꺼번에 폭발해버린 이은석 씨가 부모를 살해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토막을 내서 시체를 유기합니다 이은석 씨는 지금도 무기징역으로 감방에 있는데 1심에서는 사형을 언도받았지만 2심 넘어가면서 그러한 가정의 폭력, 가정의 문제들이 참작이 돼서 무기징역으로 내려갔다고 해요 그런데 부모를 살해한 것이 말하자면 반항이죠 부모에 대한 반항이었는데 그게 마지막 반항이었어요 첫 번째 반항은 언제였냐면 초등학교 때였는데 이은석 씨가 한 일주일 정도 숙제를 안 했대요 반항해본다고 그랬는데 일주일 정도 숙제를 안 하니까 담임선생님이 전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전화를 누가 받았냐? 형이 받았어요 그래서 형이 너 숙제 안 했다고 선생님한테 전화 왔더라? 그랬더니 이은석 씨가 또 부모에게 폭력을 당할 것이 두려워가지고 그 다음 날부터 숙제를 잘해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첫 번째 반항은 끝이 났어요 그리 나서 마지막 반항을 했는데 그 마지막 반항이 정말 잔인하고 폭력적이면서 잘못된 반항이 나온 거죠 그것이 정말 끔찍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이은석 씨의 형은 부모의 그런 잘못된 행동들에 대해서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대요 그리고 나서 성인이 돼가지고 말하자면 출가를 한 거죠 출가를 해서 자기 삶을 잘 살아냈어요 이 형은 그리고 나서 나중에 이 동생이 그렇게 부모를 살해하고 나서 구속당할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생이 그렇게 부모를 살해한 것은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이해는 한다 이해는 한다 그렇게 말했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은석 씨가 폭력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그런 건강한 반항을 했다고 한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이은석 씨의 친구들 중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정말로 그 이은석 씨와 마음을 나누고 힘이 되어지는 그런 친구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아니면 이은석 씨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서 정말 자기 자신처럼 외면당하고 버림받은 그 십자가의 예수님으로부터 공감받고 위로받았다면 그랬다면 어땠을까요? 그랬다면 아마도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아서 진짜 내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았을 겁니다 좋아하는 이성도 만나고 좋아하는 음식도 만들고 취미생활도 하고 아까 전에 만화 그릴 때 머리채 잡혔다고 했는데 그렇게 자기 좋아하는 만화도 그리고 친구들하고 같이 노래방 가서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면서 그렇게 건강한 삶을 살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진정한 나를 찾을 수 있게 돕는 가장 좋은 방법들을 찾으시기를 바라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속는 셈치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 보세요 절대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외되고 또 그 당시 죄인으로 치부되었던 그러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함께 먹고 마시며 그들의 편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세요 내가 지금 이렇게 소외감을 느끼고 있을 때 나의 편이 되어주신 온전히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자신을 따르던 이들에게 외면당하면서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을 여러분 한번 만나보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공감과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스스로 생각하기에 내가 지금 나는 그래도 나는 지금 참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분이 계시다면 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건강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만약에 계시다면 여러분은 이미 여러 가지 많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있는 수혜자로서 그렇지 못한 친구들을 찾아가서 돌봐야 되는 의무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위해서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예수님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그 친구와 함께 해주는 거 어떨까요? 그 친구와 함께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그러한 여행을 같이 함께 떠나보면 어떨까요? 정말 너무 생각만 해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쩌면 아주 강압적인 체제 아래에서 억압과 폭력의 상황 가운데서 청소년기를 보내고 있을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도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주면 좋겠습니다 동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너무도 다른 환경 가운데에서 힘들어하고 있을 북한의 청소년들에게 관심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또 그 친구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 어떤 것이 돼도 좋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강의가 여러분들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면 좋겠지만 우리가 통일이 되었을 때에 우리와는 다른 환경 가운데서 자기 정체성을 갖게 되었을 그 북한의 친구들을 이해하도록 돕는 하나의 장치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건강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스탠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사실 반항해도 괜찮아요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제가 자신이 떠올랐어요 제가 반항하면서 사는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부모님과 함께 한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 내외하고 그리고 저희 자녀하고 3대가 살고 있죠 특이하게 그런데 항상 부모님과 같이 지내면서 예전에 방황했던 시절에 대한 죄송함과 미안함도 있고 또 그때 참 잘 저를 잡아주셨구나 하는 감사함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반항해도 괜찮아의 저의 핵심적인 포인트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답을 찾았다는 것이죠 반항을 하면서 내 이 반항의 근본은 뭐고 내가 무엇을 반항하는가를 끊임없이 고민하다가 결국은 성경 안에서 복음 안에서 내 반항의 답을 찾았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또 우리 통일을 위해서 이야기할 수 있고 함께할 수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어제 제 아들이 제대를 하고 집에 왔어요 또 우리 큰 딸은 지금 서울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저와 달리 열심히 잘 순정하면서 때로는 반항도 하죠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반항해도 괜찮아서 이게 참 남다르게 오는 단어인데 오늘 우리 임원전 도사님께서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요 내 아이의 정체성이 뭔지 옳고 그름을 내가 판단하고 내가 앞으로 나갈 것을 고민하고 생각한다는 것은 되게 살아있다는 거고 액츄얼하다는 것하고 능동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는 친구들은 오히려 저는 건강하다고 생각합니다 수동적으로 이야기하는 대로 따라가고 그런 모습이 아니라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지? 내가 왜 이럴까? 라고 고민하고 끊임없이 내 쪽으로 싸워나가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이 저는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말에서 너무 오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 통일성계 회장님 그리고 우리 고성은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임원전 도사님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사실 유튜브 라이브 방송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색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좀 생각대로 말도 잘 안 나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잠깐 소감조 한번 끝마치는 시간이기 때문에 소감조 한마디씩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 목사님 소감 한마디 해주시죠 아날로그를 살아왔는데 디지털 시대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특별히 이제 2019 코로나19라고 하는 아주 특이한 상황이 도래함을 통해서 생각지 못했던 이런 저런 도전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오늘 이 통일 비전 세미나에 나름대로 적합한 그런 주제였지만 저도 유튜브 방송을 처음 하는 곳이어서 과연 이 딱딱하고 지루한 역사 이야기를 유튜브를 통해서 정말 우리 청소년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을지 굉장히 두려웠고 떨렸고 그런 의미에서 오늘도 많이 어색했던 것 같고 어투나 문장 같은 것들도 그렇고요 그렇지만 저도 이 나이 들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소년들도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고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펼쳐질지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도전을 멈추지 않는 우리 청소년들이 됐으면 좋겠고 특별히 저 북녘 땅에 살고 있는 청소년들을 비롯해서 북한에 있는 동포들 북한이라고 하는 나라를 잃어버리지 않고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럼 우리 청소년들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이 시간 가져봅니다 네 임원전 도사님 말씀해 주시죠 아까보다 좀 더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시는데요 같이 지지해 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댓글로서 함께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 유튜브라고 하는 실시간 방송 또 채널이 이런 채널이 청소년들에게 참 많은 지지를 받는 이유가 청소년들이야말로 가장 다른 사람들에게 잘 공감해 줄 수 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잘 지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유튜브라는 채널이 그래서 잘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이러한 채년들을 통해서 청소년들이 더 많이 소통할 수 있고 공감할 수 있고 또 특별히 저 북한에 있는 청소년들까지도 같이 함께 끌어안을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고민 많이 하고 또 많이 떨었는데 여러분들이 계셔서 힘을 낼 수 있었고 용기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통일선교의 임명락 권사님께서 통일선교 비전이라고 할까요? 또 내지는 느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고 싶고요 두 분 오늘 강의해 주신 강사님들은 평상시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분들이었는데 오늘 처음 첫 강의라고 하셨지만 제가 이렇게 들어보니까 우리 권 목사님은 한 50년을 준비해 오신 분 같이 너무 강의를 잘해 주셔서 은혜 받고 너무 감사했고요 또 임원 전사님은 청소년 어떤 특수사역 전문가로 계속 이렇게 활동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앞으로도 계속 통일선교회는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일을 노력하면서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노력을 지속하면서 더욱더 북한과 남한의 갭을 좁히는 역할 또 우리 국내 학생과 청장년들을 위해서 청소년들을 위해서 더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을 찾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들을 여쭤보았고 또 인사도 같이 나눴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통일비전 세미나 통일선교회에서 주최한 그리고 이곳은 번개탄 TV 같이 후원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75년 전에 평양의 신학교가 그리고 반항에도 괜찮아해 그런 순서로 진행됐던 우리 통일비전 세미나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고 모든 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기도해 주시죠 목사님 오늘 통일선교회가 주최한 통일비전 세미나를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 시작하게 하시고 마칠 수 있도록 에베네셀 하나님 도우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75년 전 평양에 설립되었던 성화신학교의 역사를 통해서 분단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을 꿈꾸게 하시고 진실로 우리 통일선교회의 비전처럼 통일을 기다리는 자가 아닌 통일을 준비하는 복된 자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우리 청소년들이 통일시대에 주에게 되어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이 민족에게 이 나라에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꿈을 이루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격변의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반항해도 괜찮아 라고 하는 주제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값진 기회를 덧입혀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참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 주제를 통해서 정말 건강한 자아를 되찾게 하여 주시고 오늘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멘트처럼 자기 자신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멋지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며 특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청소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통일 선교회를 이끌어가는 우리 임명낙 회장님 또 우리 황경식 총무님을 주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주셔서 건강과 지혜와 능력을 덧입혀주시며 또 이들이 이끄는 통일 선교회가 진실로 통일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통일을 준비하는데 귀한 한 알의 밀알이 되어줄 수 있도록 귀하게 값지게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것으로서 모든 소설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손님 한번 흔들어주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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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